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AI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. 시는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취향 농가 등 가급 농가에 대해 집중 지도와 소독에 나설 예정입니다. 또한 자치구와 대전축협은 축산 농가와 협조해 자율차단 방역을 지원하고 도축장과 사료회사 등에 대해 특별 예차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.